오늘은 창세기 40장 23절 한절 말씀을 가지고 요셉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내 인생의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과연 나는 자유로운 몸으로 세상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마 요셉이 애굽에 잡혀오고 팔려온 지 11년이 지나도 노예에서 죄수로 전락했기 때문에 희망과 꿈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큰 희망을 가져오면 또 반대로 큰 절망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40장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왔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를 득이하시면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죠. 요셉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그것이 우리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절망과 실망과 좌절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기 생활을 꾸준히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실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흔들림이 없으면 반드시 요셉처럼 성공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나는 희부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치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희부리 땅에서 끌려왔다는 것은 나는 희부리인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다는 것을 요셉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셉처럼 당당하게 어디 가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사회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요.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국기 1장 1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한 세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 희부리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영향력은 그만치 컸던 거예요. 93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요셉이라는 이름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리라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쳤다. 하나님을 통해서 요셉이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한 거라고 보디발의 집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요셉은 파렴치범이에요. 정말 히브리인이라고 왔는데 보디발이 인정하고 가정총무를 맡겼잖아요. 가정총무를 맡겼는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으니까 이건 파렴치범 중에 파렴치범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 때로는 요셉처럼 손가락질 받고 요셉 저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무슨 장노야 이런 소리 들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지만 묵묵히 요셉처럼 반항 한마디 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중심으로 히브리인으로 살아가듯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묵묵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역전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여사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섬기게 된 거예요.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관으로 임명됐지만 겸손이 섬겼던 거예요. 그 겸손이 섬길 때에 놀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가졌으면 교만하고 내가 남들보다 지위가 높으면 교만하고 그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더더러 많습니다. 제전 러시아 때 니콜라의 황제가 평복을 입고 민행을 하는데 어떤 군인에게 길을 물어봤대요. 정복을 안 한 군인이겠죠. 길을 물어보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그러더만 황제 보고 이리 좀 와보라고 그러더래요. 갔대요. 가니까 내 계급이 뭔 것 같은가 그렇게 이제 군인이 황제인데 물어본 거예요. 병장이십니까? 아 병장보다 한참 높아. 그러면 선임하사입니까? 선임하사보다 한참 높아. 장교십니까? 그러면 소위입니까? 소위보다 좀 더 높아. 그럼 중위십니까? 중위보다 더 높아. 대위십니까? 맞아 대위야. 내가 중대장이야. 그리고 황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려는데 이 밤에 오라고. 나가 보니까 당신도 군인 같은데 계급이 뭔가? 이래 물어보더래요. 황제인데.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알아맞혀보세요. 병장인가? 병장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하산인가? 하사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장교인가? 그렇다니까. 그러면 소위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중위인가? 아니 중위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럼 나랑 같은 대위 중대장인가? 중대장보다 좀 더 높습니다. 소령인가? 중형인가? 대령인가? 대령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충삭!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대령보다 조금 더 높다니까. 장군이십니까? 장군보다 조금 더 높아요. 국방장관이십니까? 국방장관보다 조금 더 높네. 내가 니콜라이 황제를 생각하겠네. 꿇어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빌었다는 거예요. 이 니콜라이 황제가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 하면 일어나게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용서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용서받을 자격밖에 없다라고 일어나라고 우리 보면 겸손의 극치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셉도 보세요.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후에는 맛보죠. 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초손 겸수익. 만초손은 교만하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겸수익은 뭐냐? 겸손하면 이익을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극을 섬겼기 때문에 약관 30세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1인지야 만인지상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인류 역사상 죄인에서 총리되는 경우가 없었을걸요.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겸손해질 때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도 겸손의 극치를 달린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겸손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제자의 도를 따라가면서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고 깔 보고 발에 떼택도 안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더러더러 구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리포스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려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다. 많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혜를 흘려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도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겸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우리가 과거의 삶이 교만했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8절에 보면 또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꿈꿨대 해석할 사람이 없어 걱정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교별로 팔려서 보디바레 집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죄수로까지 내려갔으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여러 이야기도 들었지만 어떤 분들은 보면 문제가 생기면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막 합니다. 해결해달라고. 이거 해결해주면 하나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해결을 못 받지 않아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 경륜의 때가 차면 그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의 어려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 중심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개세만의 동산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단계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그랬겠어요. 땀방울이 떨어져서 피방울까지 됐으니까요. 피로 변했으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요 때로는 말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면서 행동과 삶을 보면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을 수 있으면 얹고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내 중심이었는가 하나님 중심이었는가 말씀 중심이었는가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14절에 보면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과여 이 집에서 나가게 하소서 여기 보면 내게 은혜를 베풀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만사 형통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애국의 총리가 총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생각하는 당면 과제는 이 집에서 나가는 거예요. 이 지옥 같은 감옥에서 나가오는 게 소원이었어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고 그래 이 집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라 이렇게 나갔으면 어떡하시겠어요. 나 같으면 감옥에 나가면 애국은 돌아보기도 싫다. 어떤 사람은요. 김포공항에서 뱅이 타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대잖아요. 나는 한국을 향해서 뭐도 안 한다. 이렇게 한국을 떠난 대잖아요. 요셉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는 애국을 향해서 돌아보지도 않을 거야. 애국 애자도 생각 안 할 거야. 줄행락 났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년 후에 바로가 꿈꿔서 해석을 찾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다시도 안 올 것지도 모르죠. 우리도 때로는요. 여기까지 응답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고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계획은 이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열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그림진 복으로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2년을 더 기다리게 했느냐. 이때 28이니까 애국법에는 30살이 돼야 고관직을 맡게 됐대요. 고위직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25세에 국회의원 나설 수 있고 출마 나설 수 있고 40세가 돼야 대통령 출마할 수 있듯이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애국의 고객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가누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참 옴짝달삭 할 수 없는데 갇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에 야곱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 엽의 인내를 보고 배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도 또 이 방송을 듣고 답답해하는 모든 분들의 문제도 하루아침에 죄수가 변해서 애국의 총리가 된 놀라운 역사가 있었듯이 엽도 그 비난받고 욕먹고 오만 고생을 다하고 아내까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런 비난과 욕설이 난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묵묵히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에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잊었는가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요셉은 인내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요셉을 기억하면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참 그 못된 형들을 용서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한 대 맞으면 열 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인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탁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집사님 오리를 동행하자면 심리를 가주라. 그리고 요셉은 어떤 분이냐 하면 승리의 요셉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겸손의 요셉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의 요셉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날로날로 성장하며 요셉의 삶 뒤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이 복음을 널리 전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랑의 요셉 겸손의 요셉 순종의 요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요셉 벼락출세한 요셉을 기억하셔서 요셉의 축복이 요셉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요셉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삶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요셉의 겸손한 삶을 본받아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요셉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희와 저희 후손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